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아니, 그때 와서 햄버거만 먹어보고 다른 거 안 먹어본 게 있어서 그때 참 메뉴가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 메뉴 많았었어요. 돈까스만 없앴었고 나머지 메뉴 간소화를 위해서. 메뉴 줄였어요, 스스로? 네. 왜? 너무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지우고 싶은 메뉴가 있었는데. 잘했었어요.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신메뉴를 2개 준비했는데요. 신메뉴 또요? 뭘? 아, 메뉴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숙제도 없었는데. 네. 제가 그때 대표님이 테이스버거에서 에그마니 버거를. 그거 들었어요? 여기서 내가 혼자 쭈글거린 건데? 우리 햄버거 나왔던데 어디 있지? 테이? 박스 짜증나서. 그리고 어제, 어제도 한 번. 또 부지런하다. 어제, 어제도 한 번 또 갔고.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에그마니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사장님 시간이 되면 여기 말하기가 무서워서 이렇게 해서 뭐. 힌트만 얘기하면 다 해버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아니, 알아서 하면 어떻게 이거. 골목식당이나 프로가 내가 솔루션해서 내가 뭔가 고쳐주고 하는 건데 자기가 알아서 하면 어떻게 이걸. 이렇게 뭐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다 귀담아 듣고.